오늘은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 단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레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후에 분양가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가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이 된 것인지 그리고 그 가격의 결과가 앞으로 어떠한 의미를 이 시장에 시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반포 3차 경남 재건축의 최종적인 결과물이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시점 레미안 홈페이지 상에는 2021년 5월 분양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 시기가 더 늦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총 23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지하 4층부터 최고 35층까지 만들어지고 전체 가구 수는 2,990가구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반 분양분은 굉장히 적죠. 224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전체 공급 평면은 전용 46제곱미터부터 전용 234제곱미터까지 소형부터 대형까지 폭넓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분양으로 공급이 되는 평면은 전용 46제곱미터부터 74제곱미터까지로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일반 분양분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삼성물산에서 공사를 맡게 되는데요. 삼성물산에서 제공한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반포지구의 강남 한복판의 한강변을 바라보게 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서의 공사 완료 이후의 모습을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 설명을 드릴 텐데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길게 입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라는 상품을 바라보시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모든 요소들 입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 만족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고 도로를 보더라도 올림픽대로와 인접해 있는 상태이고요. 또 9호선 신방포역과 바로 붙어 있는 정도로 굉장히 지하철 접근성도 좋습니다. 조금만 이동하면 고속터미널역에서는 9호선과 3호선, 7호선 환승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고 센트럴 시티를 비롯해서 편리한 상업시설들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화요고나 세화고등학교, 서울 반포초등학교를 비롯한 반포지구의 명문 학교들, 우수한 학군 가깝게 자녀들 통학시킬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변 단지들의 시세가 될 텐데 이미 앞서서 재건축을 완료한 신축 아파트들의 시세와 차후에 레미안 원베일리 입주 이후의 시세가 서로 비교 대상이 되면서 좋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서 더 이상의 입주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재건축의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난맥상이 있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겠고요. 그리고 레미안 원베일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남아있는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강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책정되었던 분양가격은 약 3.3제곱미터당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최종 확정된 분양가격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 가격을 조합해서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 쉽게 예측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후분양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분양가 규제를 피해 나가는 방법으로써 후분양을 논의를 하게 되고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었던 삼성동 상하 2차는 이때 당시만 해도 거의 후분양으로 결정을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가만히 방치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후분양을 통해서 달리 분양가에 대한 규제를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제도를 발표하면서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대상 단지를 또 포함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훨씬 더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를 마친 단지들에 대한 그 시행 시기를 2019년 10월로부터 6개월간 연기하는 쪽으로 유예를 시켜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연기가 돼서 2020년 7월 최종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 연기되어 왔던 이유는 다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 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모이기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일반 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법도 타진을 해보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의해서 불가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추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던 삼성동 상하이차도 결국은 선분양을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2021년 1월에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분양가격 산정 결과가 3.3제곱미터당 5,668만원으로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 가격을 기초로 해서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분양가 심사기준과 분양가 상한제 이 두 제도에 대한 비교를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레미안 원베일리의 가격이 예전에 논의되던 가격보다 이 허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던 기준보다 더 올라갔느냐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왜 더 올라갔느냐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 많이 제기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었다면 분양가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무조건 직전의 분양가보다 더 싸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법률 그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이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일종의 거래 사례 비교법의 방식을 상당 부분 차용을 하고 있고 또 이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산정 방식은 원가법의 기초에서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지난 2월 9일에 한 번 제도의 변경이 있었죠. 제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분양 비교 사업장 혹은 중공 비교 사업장 등등 최근에 분양을 진행한 다른 사업장의 분양 가격과의 비교를 통해서 적정 수준 이상으로 분양가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게끔 하는 거래 사례 비교 방식에 의해서 심사 상한 선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젤 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형 건축비 또 건축비 가산비와 택지비로 구성이 되는 분양가격 산정의 기초에 의해서 원가법에 의해서 최종적인 분양가격을 산정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분양가격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택지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택지비를 어떻게 결정을 짓는가 이것에 대한 제도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죠. 1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고 평가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레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 5,668만원은 택지비 4,204만원, 건축비 7,98만원, 가산비 6,66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체 가격의 구성비를 보시면 택지비가 거의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가격의 모습입니다. 땅값이 70% 정도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조그만 건물이 됐을 지연정 건축을 한번 직접 해보신 분들은 이러한 가격 구조가 당연하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조그만 다세대주택 한동을 짓더라도 서울에 만약에 건축을 진행한다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토지 시세의 비중이 통상 60% 이상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땅값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격 방식에 의한 원가법에 의한 최종적인 분양가격이 5,668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적정하게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놓고 역대 최고 분양가다 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는데 예전보다 싸지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도 상승의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땅값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고 그러한 토지 시세 상승을 표준지에 대해서 적정한 방식으로 평균적인 개념으로 산출을 해낸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매년도 역시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 얼만큼의 상승을 했는가 그 상승폭의 정도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매년도 쉼없이 상승을 해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최근 들어서 2018년 6.02%, 2019년 9.42%, 그리고 2020년 6.33%, 2021년은 10.37%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5년간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비 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택지비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레미안 원벨리의 분양가격의 모습이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레미안 원벨리 그 이후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도에 분양을 진행하게 되는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격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차츰차츰 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의 분양가격이다라는 논란이 이렇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역시나 당첨만 된다면 주변 시세 대비 예상되는 차익은 약 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역 면적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실제 지도상에서도 레미안 원벨리를 기점으로 서쪽에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 반포 센트럴 자이가 있죠. 이미 만들어진 두 개 단지에 직전 세 건의 실거래가 평균을 잡고서 한번 가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의 실거래가 평균이 23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반포 센트럴 자이의 실거래가 평균이 22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두 개 단지 모두 평균을 내보았을 때 레미안 원벨리에 예상되는 전용 59제곱미터의 예상 분양가 13억 6천만 원 대비 예상 차익 약 9억 원을 기대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주변 시세 대비 약 60%의 가격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역대 최고의 분양가격이 산정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청약 시장에서는 시세 대비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굉장히 큰 행운을 가져가는 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평당 5,668만 원에다가 24평형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평당 5,668만 원이란 가격은 일종의 가중평균 개념이죠. 실제 타입별로 층별로 약간씩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격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레미안 원벨리의 분양가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험난한 과정 속에서 최종 결과물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 거기에 플러스 내가 당첨이 된다면 그 가격으로 당첨이 된다면 주변 단지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평형, 레미안 원벨리의 가장 작은 평형 또한 분양가격이 9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여타의 단지들과는 다른 제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 임의기간을 비롯한 좀 주의하셔야 될 그러한 청약 제도와 관련된 부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워낙에나 레미안 원벨리라는 단지가 강남재건축 단지 중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이 된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차후에 예상되는 청약 경쟁률 등등이 앞으로 남아있는 훨씬 더 진행 속도가 조금 느린 다른 단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함께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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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